추리집트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난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비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복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렙산에서 그 장신구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밖의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회막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좌하는 청년 여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진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래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에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추리집특이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아침 일찍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으로 올라와 거기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그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되며 그 산 어디에서도 눈에 띄면 안 된다 또 산절하게서라도 골을 먹는 양들이나 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돌판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극률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대에 걸쳐 극률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진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삼사대에 걸쳐 징벌한다 그러자 모세는 그 즉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들이 목이 고든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악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억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온 세상에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엄하고 위풍이 있는지 너와 함께 사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난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의 사람과 여고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내가 들어갈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터치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깨뜨리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며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에 너를 초대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고르면 그 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고는 내 아들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내게 명명한 대로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것을 아비벌의 정해진 때에 지켜라 아비벌의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말이다 모든 태에서 처음으로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소양 할 것 없이 내 가축에 처음 난 수컷도 모두 내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되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 너는 또 내 아들들 가운데 모든 장자를 대속해야 한다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6일 동안은 내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밥 갈 때든 수확할 때든 너는 쉬어야 한다 77절 곧 니를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1년에 3번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내 앞에서 저 민족들을 쫓아내고 내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니 어느 누구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게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이 들어간 것과 함께 바치지 말고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는 내 땅에서 처음 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야 한다 너는 어린 염소를 거미의 저재 삼지 마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받아 기록하여라 이 말들의 근거에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신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들려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음으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회중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개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어 들어갈 때까지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추리집트기 35장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6일 동안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은 너희의 거룩한 날 여호와께는 쉬는 안식일이니 누구든 이 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있는 곳에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금, 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공색실, 고응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양가죽, 해달가죽, 시띠나무, 등잔유,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분양할 때 쓰는 향녀, 애곡과 가슴패박을 호만호와 그 외의 보석들이다 너희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성막 그 장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 빗장, 기둥, 받침대, 증거개와 그 장대와 그것을 가릴 속죄 덮개와 휘장, 상과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불 켤 때 사용하는 등장과 등유, 분양재단과 그 장대,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과 향녀, 성막 문 앞에 칠 휘장, 번제단과 청동으로 된 그물판과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청동으로 된 대야와 그 받침대, 뜰의 칠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 문의 칠 휘장, 성막과 뜰의 박을 말뚝과 그 높은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짠옷들, 곧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폐막 짓는 이래, 그 모든 섬기는 이래, 거룩한 옷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남녀할 것 없이 다들 팔찌, 귀고리, 반지, 장신구 등 온갖 종류의 금폐물을 가져왔고 모두가 그 금을 여호와께 여제로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양가죽이나 해달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청동을 가졌으면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고 그 일에 필요한 시끼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솜씨 좋은 여자들은 직접 손으로 실을 잡고 자기들이 자아 만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솜씨를 가진 모든 여자들은 염소털을 잡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애벅과 가슴패박을 호만호와 그 외의 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또 향품과 등잔이와 기름 부음용 기름과 분양용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여호와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지파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 금은 청동으로 아름답게 고안하고 돌을 깎아 다듬고 나무를 조각하고 온갖 기묘한 작품을 만들게 하신 것이다. 또한 부살렐의 마음에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부살렐에게만 아니라 단지파인 아이사막의 아들 오얼리압에게도 주셨다. 그분은 부살렐과 오얼리압에게 모든 일을 잘해낼 만한 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공색실, 고음배실로 수를 놓고 또 어떠자고 하는 모든 일을 하며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일을 직접 하게 하셨다. 10편 31편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외로 나를 건져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해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 반석이시여 내 여세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는 내 힘이시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헛되고 고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넓은 곳에 내 발을 세우셨습니다. 어? 여호와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 놀라 그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아도 모른 척 피해갑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사방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합니다. 어? 여호와요.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하니 비춰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 여호와요. 내가 죽게 부르지지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은 수치를 당해서 잠잠히 무덤 속에 있게 하소서 그들의 거짓말하는 입술을 막아주소서 그들이 의인들에 맞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위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셔서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쏘아대는 혀로부터 그들을 구해 조용한 장막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성에서 포위됐을 때 그분께서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도다. 내가 그렇게도 소슴없이 내가 주의 눈밖에 났구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부르지질 때 주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은 보호하시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바쁘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